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루윤아인 아침내는 상태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사진으로 찍고 있으니까 오빠!!! 뭔 개그인거지! 왜 그런거야? 봐봐! 방어수도야! 파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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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순이 형이 제일 많이 축소 들어가면 대사 따라와 넘버 왜 넘버 왜 10번이었어 왜 아는 거 거의 똑같죠? 나는 신경받으러 왔어 아이 귀여워 상대형아 마이크 나이스 뭐야 빨봐 빨봐 남한이처럼 불러갑니다 털 형 빼자 우리 느끼하게 방송 안녕하세요 나갔잖아 모르는 줄 알아? 여보세요 전왕근? 성재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육성재 제일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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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더러운 거 보면 안 돼요. 알겠지?